신규 확진자가 하루 새 다시 15만 명 가까이 급증하면서 35만 명대 중반을 넘어섰습니다. 현재 우세종인 오미크론보다 더 전파력이 강한 스텔스 오미크론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어서 유행 정점 시기가 더 길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취재기자와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임종윤 기자 나왔습니다. 임 기자, 신규 확진자 다시 급증했습니다. 네, 좀 많이 늘었습니다. 오늘 0시 기준 신규 확진자가 35만 3980명. 어제보다 하루 새 14만여 명이 넘게 늘어났어요. 또 중요한 건 나을 계속 하락하다가 닷새 만에 상세로 돌아섰다는 것도 좀 눈여겨볼 만한 부분인데요. 위증증 환자는 조금 줄었습니다. 어제보다 26명 줄어들어서 1104명. 사망자는 55명이나 급증을 하면서 384명을 각각 기록했습니다. 중증 병상 가동률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보유 병상이 조금 늘면서 어제보다 1%포인트 넘게 하락해서 67.8%로 조금 내려갔습니다. 네, 그리고 어제 확진자 수가 20만 명대로 이렇게 급감한 이유가 나왔다면서요. 네, 어제 이것 때문에 좀 궁금한 분들이 많았는데 주말 효과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주말 효과가 조금 더 세게 작용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주중이었던 지난 15일, 제가 표를 하나 준비했는데 보시면 주중이었던 15일에 검사를 받은 사람이 100만 명을 넘었었는데요. 이외에도 검사 자수가 하루 평균 보통 60에서 70만 정도 유지가 되다가 확진자가 20만 명으로 줄어들었던 전날이죠. 그러니까 21일 날, 일요일이었는데 이날 검사 자수는 평소에 절반 수준으로 뚝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PCR 검사 같은 경우는 아시는 것처럼 다음날 검사 결과가 나오는데 요즘 많이 아는 전문가용 신석 항공사 같은 경우는 바로 그 자리에서 결과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난 21일 날 20만 명대 초반까지 이렇게 확진자 수가 급감했던 가장 큰 이유는 결국은 검사 자수가 반토막 가까이 줄어들었던 게 가장 직득적인 이유였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네, 그리고 현재 우세종인 오미크론 변이보다 더 전파력이 강한 스텔스 오미크론이 유행 정점의 변수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네, 지금 이 스텔스 오미크론은 오미크론 변이보다 전파력이 30% 더 강하니까 세죠. 실제로 지난주 현재 감염률이 41%까지 올라와가지고요. 한 달 새 4배나 상승할 정도로 상당히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 건 분명히 확인이 된 사실입니다. 그런데 사실 정부는 오미크론 유행의 정점이 22일, 그러니까 오늘입니다. 오늘쯤 지나고 23일 이후에는 점차 감수소를 덜어낼 것이다. 이런 전망을 현재 갖고 있는 건데 그 이후에 이제 새로 업그레이드가 되지 않은 내용인데요. 만약 오미크론 변이보다 더 강한 이 스텔스 오미크론이 우세종이 된다고 그러면 정부가 예상하는 유행 정점의 시기가 더 뒤로 넘어갈 수도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실제로 어제 정은경 질병관리청장도 방대문 브리핑에서 유행의 정점이 뒤로 더 연기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시사를 해서요. 유행 정점 문제는 어쨌든 이번 주 내내 가장 큰 이슈가 될 것으로 예상이 좀 됩니다. 네, 임종인 기자 잘 들었습니다. iiiiiioiiiii iiiiiioiiiyaa leo 100gm2xcisiejには estava Therekin 술을 많이 한다는 이LP를 세우고 호 pueden 제수하십니다. 아멘